안녕 안녕 민정 민아와 줘 빨리 천천히 민아 천천히 민아와 귀여워 어우 너무 귀엽다 새끼들 지루야 민정이 안 보이잖아 민정이 안 보여 그렇잖아요 형으로 찍어야지 지루야 지루 내려가고 싶어요 밀고 와 밀고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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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밀어 안 돼 괜찮아 빨리 귀여워 안녕 네? 여기 올 수 있겠어? 안녕 새끼야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잠시만요 꼈다 응 잠깐만 뭐야 또 꼈어 어 뭐야 아 뭐야 또 꼈잖아 응 응 그럴게 민아 그래 귀여워 귀여워요 귀여워요 어메 왜 털 다 깎어졌네 털 깎은게 더 귀엽다 야 고양이 같아 고양이 근데 할머니 잘라니까 완전 애기처럼 보여요 그래요? 우와 이쁘다 너 또래 또래가 안 예쁘면 안 물러가 응? 안 물러가 몰라 몰라 또래? 상호를 데리고 가 오줌 썼까봐 근데 영역패시한다 근데 이상한게 어 얘가 많이 더 엄청도 처럼 많이 떼졌네 얘가 가장 처럼 많이 떼졌네 응 아 엄마냐 한 문 열어봐 응 응